안녕하세요. 어떤 사운드 이슈입니다. 저는 BMW 520D 2011년식 차량에 옥스를 개조한 후 옥스 뒤로 어드밴스 어쿠스틱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블루투스로 먹댓기 동영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픈 표정으로 넌 물었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난 귀찮고 바쁘단 핑계로 널 짐처럼 지급했지 믿음은 플라스틱처럼 불어져 어드밴스 블루투스는 유닛 뒤로 장착되기 때문에 전혀 차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젠 아무 상관없어 BMW 2011년식 520D 차량에 옥스 개조 후 어드밴스 어쿠스틱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